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야담, 오늘은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현재 원구성을 놓고 힘교류를 이어가고 있죠. 먼저 박수현 의원은 현재 어떤 상임위로 배정이 됐죠? 글쎄요, 좀 큰일 났습니다. 세 개나 배정이 됐는데 저는 문체위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다루는 운영위, 예결위까지 해서 세계위원회에 배정돼서 하반기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경험 때문에 그쪽의 저격수로 고용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저격보다는 하여튼 잘 이끌어봐라 하는 당의 지도부의 취지인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이나 중권영 의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어떤 저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하는 거 그런 의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법사위로 배정이 되셨던데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재선이 됐는데 처음 초선됐을 때 21대 국회에서도 강제 배정이 됐고요. 22대 들어와서 또 강제 배정이 됐습니다. 참 이 분에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 추경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국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로 17대 국회의원을 계속 대여온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자 관행이었습니다. 20년 낸 관행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난 21대 때 완전히 깨버리고 22대 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22대 때는 21대보다도 더 정말로 거칠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 강제 배정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기대 자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를 열어서 해병대원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법사위원장 맡은 정청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입니다. 법사위 현안인 최상병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에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국회 거부권 행사는 총선 불복이자 국민 배신 헌법 부정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법을 지킵시다. 최선호 선수 의원, 일단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섰는데 어느 신문 보니까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쓴 데도 있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2시에 지금 원래 법사위를 열겠다고 했고요. 바로 소위 그리고 이제 간사들 그리고 최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이 3축을 민주당이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중에서 법사위를 그동안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썼던 것이죠. 이게 이제 최장 3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수정하는 법안도 내놨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회에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안건조정위라는 게 이제 견제수단 중의 하나인데 이 안건조정위 요청하면 90일 동안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다수당이 3명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이 3명 이렇게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이라면 저 안건조정위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몽골기병 같은 속도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뚜렷해졌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자꾸 수석이라고 제가 말해도 죄송합니다. 버릇이 됐어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험법 비롯해서 이렇게 법률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대 국회의 반성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의 민심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문제도 관행은 있지만 그러나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5%로서 역대 국회 최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법사위가 최종 관문인데 여기에 무려 막 1만 6천 건 정도 되는 그 법안이 그냥 계류돼 있고 법사위가 열리지 않은,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제발 일 좀 해라라고 하는 21대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 문턱을 문고리를 딱 틀켜주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이 직무 유기를 하는 이 상황이 돼서는 도저히 총선 민심을 받들 수 없다. 그러므로 관행도 중요하지만 국회법을 지켜서 빨리 상임위를 진행하고 국회를 개원해서 여는 이 국회법을 관행보다 더 준수하는 이 자체도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선 민심을 받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1년 동안 이러한 어떤 파행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 더 두루기 장례를 박형수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서로 입장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좀 빨리 원만한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단독 운영이라고 하는 또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 특위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형적인 구조가 늘 처음 빨리 좀 끝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박형수 의원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죠, 속도전의 이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지금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과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법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들어서 마치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국회는 계속해서 법을 위반해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회에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그래서 오랫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갖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맞다라는 오랜 국회의 전통이었고 그게 왜 그렇게 확립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판단을 때문에 유지가 되어 온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없이 이걸 단순히 국회법에 따라서 따르겠다, 그러면서 바꾸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속도로 내는 이유는 저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최상병 특검의 여러 법안의 경우에 이 법안들이 법안으로 정말로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려면 대통령이 제2교육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2교육권 행사한 그 법안에서 한 자도 안 틀리고 오히려 더 강화된 안을 추가를 해서 다시 법안을 내면 어떻게 대통령이 제2교육권을 다시 행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입에 담기던 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선호 논술이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서 법안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른바 속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그런 류의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가장 330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 75일 정도로 단축하는 그런 법안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건 이제 진성준 의원이 법안 처리 단축 법안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수정 변경 개정안 이런 걸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인데 국회 여당이 소수 여당인 경우에 법을 못 고치니까 시행령을 좀 고쳐서 이렇게 이른바 시행령 경치라는 걸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황정화 의원이 낸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이라는 거는 지금 상임위 열라고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이걸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속도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장선에서 나오는 개정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이런 법안들이 다 입법 독주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를 틀켜주고 그 문을 열지 않아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가 36.5%나 되고 1만 건이 넘는 그 법안들이 상임위를 다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들이 법사위 문을 넘지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됐다고 하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집권 여당의 이 몽리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을 했고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국회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법이 훈시 규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됐든 이 법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임기 개시 후 일주일 안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원구성 협상을 맞춰서 상임윤 의원장을 뽑아서 빨리 일해라 하고 있는 이 입법 취지가 법이든 훈시 규정이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심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민주당이 입법 독재다, 독주다라는 요구를 먹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국민의힘도 타협을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갈등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양당 간의 좁혀지지 않는 그 갈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법을 우선시해서 적용하고 빨리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갈등을 중지하고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붙이면 박 의원께서 아까 이제 제의 요구권, 거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최상병,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인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의결하고 낸 특검법 안을 보면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냈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좋다. 그러면 대통령 뜻을 받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임에 담기도 어려운 그 사태까지 가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민주당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것은 좀 들여다보고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좀 서로 들여다봐야 또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한테도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욱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도 2명을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2명만 딱 선정하는 것이 아니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그냥 딱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독서조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검 추천조항 그다음에 브리핑 조항이거든요. 이걸 싹 빼놓고 지금 비교섭단체까지 주겠다. 지금 애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국 혁신당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갖는 것보다도 더 개학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사람은 전혀 그게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고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4명 변협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2명을 그중에서 또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변협에서 대통령한테 바로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자, 뭐 최혜명 특검 하나만 놓고도 이게 반대도 드러내도 모자라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